유튜브 친구들 안녕. 오늘은 정품과 가품 비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DX버전의 초파를 가품과 정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왼쪽이 가품이고요. 오른쪽이 정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의 가품은 오른쪽의 정품에 비해서 상의 옷 색깔도 다르고요. 얼굴과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도 색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모자, 반창고 모양의 색상도 짙은 빨간색이고요. 가품은. 그리고 양뿔의 색깔도 가품과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을 보면 가방 색상도 왼쪽의 가품은 짙은 파란 색상이고요. 정품은 밝은 파란색을 띄고 있습니다. 가품은 제게 필요 없기 때문에 소개하고 버릴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가품도 달라고 하셔서 필요한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후 선정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정품과 가품 구분에 대해 알고 싶다면 위에 링크된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 또 다른 피규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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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